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아이폰 15 프로를 내추럴 티타뉴 256기가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전원을 켜고요 세팅 화면이 나오고요 한국어 선택하고요 대한민국 선택하고 아이폰 14 프로를 가까이 붙이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폰 설정이 나옵니다 계속을 눌러주면요 다른 아이폰은 기다리는 중 나오거든요 그러면 카메라를 이 동그란 부분에 갖다 대면 그러면 이제 준비 중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아이폰을 설정할 거냐 나오는데요 본인용으로 설정을 눌렀고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 14 프로의 암호를 아이폰 15 프로에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럼 사용자의 아이폰을 활성화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기다리면 아이폰 14 프로의 데이터들이 아이폰 15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2심을 사용할 거냐 라고 나오는데 저는 2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설정 앱에서 설정하기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및 개인전문 보호에서 계속 누르고 페이스 아이디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계속 누른 다음에 얼굴을 가까이 대볼게요 페이스 아이디를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데이터 전송으로 넘어갈게요 이용약관 동의하고 새로운 아이폰으로 설정 계속 넘어갈게요 자동으로 아이폰을 업데이트 계속 아이폰 분석 애플과 공유할 거냐 이런 내용이죠 긴급 구조 요청 됐습니다 14 프로의 아이폰의 데이터가 15 프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전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앱 밑 데이터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다운로드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무음 모드가 나오네요 계속 동작 버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길게 누르면은 배속이 켜지고 길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무음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속 위로 쓸어 올려서 시작하기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앱들이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전에 사용하던 아이폰에서 신규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